자 여러분 땅벌 찾았습니다 땅벌 찾았구요 야 이거 저 토종벌 조우겠거든요 벌통이 야 쏠뻔했어 어떻게 안 쏘인게 다행이네 바로 저 올라가는 길에 벌집을 지었네요 하마터면 클럽뻔 했습니다 자 오늘의 땅벌 작업은 요거 벌망하고 자 요거 특수망하고 요거 하약 문방구 하약으로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쏘일 수 있습니다 아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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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있어요 나오죠 나오죠 나무 바로 아래쪽에 있어 저저 나오죠 나오죠 저저저저저 아 장수가 나와야지 이 땅벌도 장수하고 비슷해 가지고 벌집 짓는 곳이 장수하고 겹쳐 어머 날랐다 자 땅벌은 쏘이면 따갑습니다 여러분 꿀벌도 따갑지만 얘네 쏘이면 혈압이 형은 혈압 돌아가 혈압 올라가 혈압 올라가 혈압 올라가 내 인기총을 돌며지 나갔어 저저저저 그죠 저 다무 밑에 있어 보이시죠 저 다무 밑에 있다 저 다무 밑에 있어 보이시죠 우리 밑에 있어 보이시죠 또 다무 밑에 있어 보이시죠 저 다무 밑에 있어 보이시죠 그렇다 자 저거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엄청나게 덥네요 더워 진짜 와 이놈의 더위 빨리 없어져야지 유튜브를 못하겠어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영상 찍는 것도 힘들고 제가 더위에 취약한 사람은 아닌데 아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렇게 나왔네 오 많이 나왔네 아 두세 마리가 저 아파서 뒹비는데 많이 나왔네 자 땅벌이 얼마나 큰지 한번 제거 보겠습니다 요거 제거해야지 또 제가 벌이 안쓰니까 제거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살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빨리 제거하는 게 낫겠죠 벌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몇만이 나와있어요 올해 첫 땅벌 작업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새로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거 못보신 분들이 많잖아 자 제가 오늘 땅벌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자 최대한 안 놀래게 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로 걸어갔으니 벌들이 진동 느껴가지고 하마터면 쏘일뻔 했어 난 처음에 바다리인줄 알았어요 바다리 바다리인줄 알았는데 벌들이 벌들이 땡기더라고요 이게 화약이 작년거라서 연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흙을 한 만큼 덮을거에요 일단 흙을 한 만큼 덮을거에요 일단 흙을 한 만큼 덮을거에요 한번 캐 볼게요 지금 연기가 제대로 안 먹혔는데 바다리인줄 알았다 이게 하루에 갈끈하려고요 빨벌도 달라붙고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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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집을 짓다 말았네요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집을 짓다 말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